상특 사츠마 따위의 안쪼름 상태만의 사츠마 따위가 뭐? 잘해주겠지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지롱 넵튠은 이쁘게 잘 뽑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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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상트? 사츠마 따위의 안쪼름 8벌만 피하면 돼 사츠마 따위의 안쪼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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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거니? 도와주고 사츠마 따위의 안쪼름 사츠마 따위의 안쪼름 볼 수 있을거라고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너한테 겁먹을 줄 알아? 대충 한..어? 9초에 한 번씩만 피하면 돼 그럼 너 따위는 안 무서워 Pues... 자, 그리고 고기가 오래가 타졌잖아 측면원 슐리펜이 한 번 걔도라니까 뒤집어졌네 아 맞다 넣어줘야지 아 어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하하, 정말 멋진 전쟁이었어 더 먼저여가지고 그냥 뭐라고 안하고 있었는데 안하길 잘했다 뭐지? わたくしたちの勝利当たり前ですわ うん? う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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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ん